한국국토정보공사 문란한 교포를 던져가는 머릿속에 XXX로 가득 찬 아이들이 있었으니 오늘은 영원 선생님이 성병에 걸려서 못 나오셨어요 죽은 소녀도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걸 선생님 저도 조퇴해야겠는데요 너 나랑 할 때 처음이랬잖아 1대1은 처음이랬지 야 그 새끼 내가 미아부장이랬는 게 언제 돌아? 그럼 나 가봐야 되잖아 형 안 가려와? 선생님 저도 오늘 원조교제 약속 있어서 가봐야겠습니다 훌륭해 자 이제 침대로 들어와 천천히 땅간? 아저씨 놀래긴 기집애 그래요 저 웨눈밤이에요 그래서 한번도 못해봤다구요 그러니까 형도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 말만 해 내가 기어다니게 해줘 눈을 떠도 그 자식 얼굴 눈을 감아도 그 자식 그 자식 그 자식 생각에 잠을 잃을 수가 없어 나 어떡해 그 자식 좋아하나 봐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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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를 잘 되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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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를 잘 되니?